자 계속해서 어느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 어느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같은 소리 나를 족지도 않고 또 안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랑가에서 온 멋진 남자 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보내세요 비빔밥을 드립니다 숙숙삭삭 비교비굽 비핀밥 내 입만 세포 마는 비핀밥 숙숙삭삭 비교비굽 비핀밥 어머니가 해주시던 비핀밥 꽃나물무처 김치된 야채에 그려들여 모두 보듬는 그나무, 산 나무 사랑했을 따르지만 비벼비벼 비비와 없는 하라도, 생각하라도 우린 nun 하ará 믹으로lin 학교 경력을 보듬는 비빔 바아 슥슥슥슥슥 비벼키버키빵 비빔밥 비빔밥 감사합니다 네, 잊으셨습니다. 아유, 그냥 관록이 좋은 줄 흐르는 분 나오신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흥룡방송 몽롱시에서 25년 아나운스로 일하던 김정옥입니다. 여자의 인생 잠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린 채 고달픈 인생길을 호덕이면서 아, 참아간다 아, 참아간다 이 일에 물로 흥룡 이 일에 여자의 인생 여자의 인생 여자의 인생 자, 그럼 우리 다같이 중국에서 축제 때문에 추는 양골춤을 우리 한번 당첨로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